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이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옥상 소식 전해드릴게요. 옥상에다 제가 달기를 몇 개 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시켜야 돼요. 11월 중순 안에는 이사를 다 해야겠죠. 그러기 전에 이런 게 옥상다이구 색감 좀 보여드리려고요. 올겨울에는 겨울이잖아요.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지 싶어요. 옥상에는 난방을 이제 저는 아예 안 해야기 때문에 영화로 떨어지기 전에 캠핑장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몇 개씩 옮기다 보면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색감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래서 옥상 노지 노지 했죠. 제가 너무 이뻐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옥상에서 조그맣게 취미생활로 하다가 직업이 된 것 같죠. 저는 이제는 직업이 된 건데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제가 베란다에서 잘 키웠으면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걸로의 다른 컨텐츠를 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죠. 베란다 다육으로. 근데 제가 옥상에서 다육을 키우면서 너무 예뻐진 다육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갈지 정말 아쉽습니다. 이 색감을 어떻게 버리고 가지? 제가 캐핑장에서도 다육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이런 색감은 캐핑장에서 저는 생활이 캐핑장 생활이 지금 이제 뭐 안되죠? 그래서 여름 지나고 봄에 왔고 5월달에 왔죠. 제가 관리한 건 그 전에도 몇 달 이렇게 다른 농장에다 농원에다 맡기는 식으로 해서 했지만 돌보지는 못했어요. 거의 그냥 갔다가 맡겨놓은 그런 상태로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빛감이나 이런 키우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캐핑장에서의 생활은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되고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옥상 다니고 이사를 하면서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가을을 맞는 건 처음인데 옥상하고 비교가 되는 게 캐핑장 이런 염자들 그리고 이런 목대에 있는 구성들 이런 빛감이 안 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예쁘네요. 정말 이 염자는 이런 불이 났네요. 불이 났어요. 이게 탑네드 염자 그거일 거예요. 염자도 앞에 빛감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따로 붙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빨개 있을 때 빨간 빛감이 있을 때 가져왔던 것 같고 캥캥도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58철화가 이제 여름내에 푸르디닝딩하다니 이자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옥상 빛감이 이래요. 이렇게 춥고 뭐 직광으로 해법 받고 밤에는 또 춥고 샘바람 맞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색감이 나는 건데 어깨팽장에서도 자연적으로 나긴 한데 이제 비닐을 하우스 비닐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통과하는 빛이 있죠? 비닐을 그래서 그런지 이쁘긴 해요. 어깨팽장에서도 바르게 크고 깨끗하게 크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옥상은 대신에 단점이 이제 지저분하게 크고 수영이 바르지가 있는다는 거죠. 안 타른 거죠. 얘는 자꾸 나온 거 보세요. 이게 스프 오션인가 그런 아이 빨갛게 물들여주는 그런 아이일 거예요. 야 여름내내 잘 견디고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 다 예뻐진 건 아니에요. 보니까 지저분하고 철화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많이 주저앉았고요. 와 이런 건 너무 예쁘죠. 킹마리야. 세상에 빛감보세요. 이거 홀리데이가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가 젤리가 됐어요. 이 홀리데이 맞을 거예요. 맞죠? 초코다이리에서 데려왔던 자구가 옆에서 나오고 있는지 삐뚤빼뚤한데 자구가 안 나올까? 얘는 햇볕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쓰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지. 그래야 지금 바르게 쓰겠죠? 햇볕 따라서. 피망은 옥상에서 피망은 뭐 이렇게 피망이 잘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피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눈물 다양하고 오 얘가 가위보 캔보라마리아야? 대박. 이게 초코다이리에서 상표 등록이 된 캔보라마리아인데 빛감이 이렇게 들어요. 빨갛게. 와 이렇게 들고 있었네. 이게 원정 엘리자베스인데요. 이게 엄청 컸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얘가 뭐가 문제인지 되게 작아졌어. 그래서 목대 보니까 엄청 목이 굵어요.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목대를 잘라갖고 세포를 받아갖고 다시 끼우면 되지 않을까 키팅장에서. 이런 아이들 정리해야 되고 링컬 마리아금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요. 옥상 로지에서 이거. 군생.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링컬 마리아금. 얘는 뭘까요? 몰게인 쪽 같은데 아닌가? 이런 표가 어디로 달아났냐? 없어요. 아우 색감 완전 블랙이다. 얘가 뭐냐면 얘도 자구 나오고 있는데 엠보라는 쪼꼬다육에서 대풍으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네. 옥상이라서 이런 풀씨도 나눠와가지고 풀도 같이 키 크고 뭐 그래요. 얘 조그맣아야 돼. 얘도 예쁘지 않아요. 이거 파비야? 파비가 이런 빛감이구나. 이것도 초코해서 파비. 얘도 그럼 볼랑폼 말이야. 볼랑폼 말이야. 블랙사바스가 많나 봐요. 요것도 블랙사바스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빙지 않나. 이렇게 빙지 않나. 빨리 넘겨야 되는데 얘기도 블랙사바스 이렇게. 빛감이 화려합니다. 얘도 자구들을 정말 많이 내고 있네요. 옥상에서. 얘는 또 뭐지? 얘가 홀리데이 대품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홀리데이 같아요. 똑같아. 이야. 홀리데이인데. 작군에. 아이고 아이고 좀 내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이게 콜리에요. 콜리. 초코해서. 창. 또 이렇게 콜리.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콜리가. 옆에 이거 볼까요? 응. 레드타. 이거 말이야. 색깔이 되게 맑니다. 창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되는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프러포즈. 프러포즈. 이야. 이거 가격이 있는 아이잖아. 프러포즈. 창도. 얘는. 뭘까요? 얘. 블랙팬서. 맞아. 블랙팬서는 제가 말해드리고요. 야. 얘도 자고 나오느라고. 이렇게 삐뚤게 있구나. 무시용이. 어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얘. 유리젤. 보세요. 젤리 됐어. 이제. 얘가 사이즈가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에 심었는데. 아니. 얘가 젤리가 되면서 작아졌나? 소코다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큰데. 젤리가 없었거든요. 여름 내내. 근데 젤리가 되면서. 오오. 젤리 됐어요. 유리젤. 초코에서 상표 등록이 됐죠. 이것도. 너무 예쁘다. 사이즈가 좀 작아진 게 아쉬운데. 아이는 건강한 것 같아요. 영양 좀 줘야 되나? 예쁘죠? 와.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까? 옆에 가볼까요? 아 이게 뭐냐면. 이거 뭐냐면 로또. 로또 보세요. 이제 다져지고 있네. 얘가 입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제가 지금 빨리 옮기는 거 좀 더. 뒀다 갈까? 좀 더. 좀 더. 10월. 11월 초부터 할까? 더 예뻐지라고. 또 환경이 바뀌면 애들이 또. 외모가 달라지죠. 아. 그렇다. 너무 예쁘네요. 얘가 뭐냐. 머큐리예요. 머큐리가 이렇게 예쁘냐. 캔버라 말이야. 여기 또 있다. 얘는 아직 색감이 안 나있어. 얘는. 대풍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다 자구를 완전 많이. 목대주에 다 달았어요. 저기 끝까지. 자구 보세요. 여기 여기. 아이고.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볼까요? 볼까요? 여보세요. 대풍 하나 갖다 켠. 내려온 건데. 아. 자구를 이렇게. 에이. 여보세요. 얘가 아까 색감 나온 거 보셨죠? 저렇게 빨갛게 나온 거. 얘가. 아. 자구를 땡길났네. 오래되니까. 빨갛게 되면서. 성화봉성한 거. 성화봉성의 불꽃. 구름 모양이네. 이렇게 새업인데. 안으로 봉필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성표 등록된 거잖아요. 초코다역에서. 자구가. 아. 옥상 환경하고. 얀은 잘 만났다. 너무. 생산을 잘하고 있네. 와.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색깔 너무 예쁘죠? 러울 같죠? 아니에요. 종이. 얘는 수입. 어. 금강다역에서 수입된 거. 뿌리 잡아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왔는데. 헤이. 새꺼 너무 예쁘죠. 핑크베라도 얘도 수입꾼생. 예뻐. 고스티가 이렇게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되는 거예요. 대품이에요. 예쁜 아이들은 예쁘고. 네티지아 철화는 이렇게 됐어. 얘도. 그때서 다시 나오려나? 애기들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 입장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알바야 뷰티. 애도 캔버라 마리아네. 이야. 그 다음에 소인제 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름 내내 어떻게 얘가. 이 뜨거운 옥상에서 견뎠는지 몰라. 너무 기특해. 이거. 너무 예쁘죠? 소인제 금. 얘는 블랙헷이며. 얘는 꽃피는 염자가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반풍 들었죠? 완전 반풍 들었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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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선스타.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스타. 별이죠? 빨간 별. 요거보다 더 진하게 나오겠지. 조금 있으면 바뀔 거고. 요런 아이들은 의외로 빛감이 안 나왔어. 이게 뭐냐면 상그릴라거든요. 상그릴라. 저쪽 페리드우트도 빛감이 안 나왔더라고. 깨핑장에 좀 빛감도 많이 예쁘게 나왔는데. 그냥 안 나왔네. 다르네. 이게 레드 오렌지. 얘도 덜 나왔어요. 흑매와도 색깔이 바뀌고 있고. 흑땀에. 타라솔드. 내가 신데렐라. 신데렐라. 블루에프 이제 색깔 나오네. 색깔 정말 어려워. 그렇죠? 흑상이 이렇게. 요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흑상을 제가. 여기에도 블루에프. 지금 색깔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우, 예쁘죠? 이거에 역법사 차례인데. 여기 부러졌었거든요. 어디 부르네? 여기 부러졌었어. 컸는데. 여기 위에 꼭지가 부러졌구나. 여기서 자구 나오고 있어. 애기들이 나오고 있어. 야, 이건 대박이야. 좀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애원엽 속 할로윙이나 이런 철화들을 여름에 다 협의 돼가지고 목대만 덩그러게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키팅장에도 그렇고 애기들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어요. 이런 데 부러졌는데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렇게 부러진. 나른 데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거기서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 보조제 있죠, 여러분. 그 다둥이 다윤. 그거 뿌려주면 자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목대에다가 부러진 자구들이. 이렇게 커팅의 효과죠. 얘는 인디언바손. 엄청 지저분해. 홀리데이 이렇게 됐어. 이도 아주 빵빵한 아이 했는데 이렇게.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도 꽃피는 남자.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고. 여기도 신데렐라 했네. 신데렐라 색깔 나오고 있죠. 둥근예비칠이네, 대품. 색깔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네들 다 옮겨야 돼요. 핑장은. 와, 살구미인구미입니다. 와, 크리스탈로즈. 너무 예쁘죠? 크리스탈로즈. 피치북 보면. 이렇게 얼굴 작아졌네. 로우. 얘는 오로라 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썬라이즈금. 음, 예뻐진다. 썬라이즈금. 사갖고. 사갖고. 목대기 사갖고. 자고 보면. 이렇게. 여기도. 다이 지금 옮기려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 언제부터 옮겨야지. 오늘부터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아, 빛감이 아쉽네. 키팅자로 갖고 가면. 얘네들 변할까봐. 너무 예쁜데. 앞으로 두면 더 예뻐질 것 같거든요. 다이키가 가장 예쁜 달이. 10월하고 11월까지. 10월, 11월까지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옥상에서. 가 좀 더 있으면 더 예뻐질 거예요. 음, 이쪽은 또 거리대인데. 연봉 보세요. 피멍 들어온 거. 거리대. 얘도 얼굴 다 소물됐었는데 다시 나오네. 얘는 마커스예요. 여기 부스레기들. 합식해놓은 거. 오, 집시. 집시 너무 예쁘죠? 저 짤뚱하게 박지면 보세요. 저 집시가 아마 합식일 거예요. 이렇게 모아 놓고 심어놨는데. 아, 예쁘다. 얘는 핑크 스위트인가? 무슨 스위트인데. 명심이다, 여기에서 지금. 가져온 거고. 데려온 거고. 이거는 어제라. 줄리아나도 이쪽에. 여기는 햇볕이 반만 들어요. 오정만. 뒤로 넘어가면서 안 비치는 곳이거든요. 얘를 빼놓고 옆에 잘 붙이는 대로. 이렇게 있어요. 어머, 올리비아도 얼굴 많이 없어졌었는데 새로 나왔네. 올리비아가 아니라 올리브. 빨갛게 입히는 거. 얘도 고스티예요. 얘 고스티. 여기도 있어요. 창들. 어머, 얘 금인데. 어머. 여기 바구니. 어머니. 목귤이 보세요. 내가 예쁘죠? 얘는 뭘까? 이름이 어디갔니? 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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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신상. 얘가 간치. 예쁘죠? 간치가 이렇게 보여요. 프로포즈. 돌기마리아금. 바구니에다 이렇게 해놔도. 옥상에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더 이상 진짜 크지는 않아요. 오로또. 오로또 여기도 있다. 여기 로또. 오, 얘는 뭐야? 케빈카이저가 이렇게. 케빈카이저가. 아주 까맣게 바뀌네요. 이거 아래쪽에 볼까요? 여기. 음, 블루에 비해 이제 정상 회복 됐나봐요. 얘 깍지 껴가지고 제가 약 뿌려줬었는데. 여름에. 와, 됐네. 회복이. 깍지 있었어요. 음, 하얘프. 오, 예뻐졌다. 이제. 회복 됐네요, 얘는. 음. 전이 좀 해야 되네. 해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예쁘네. 얘도 캔보라 마리아 같은데? 캔보라 마리아가 많네. 네, 이런 거. 하나친데. 어, 그리고 얘는 애연염석 아이들도 너무 예뻐졌어요, 지금. 왜? 오, 보세요. 그쵸? 완전 생, 논석, 비 다 맞췄대요, 공간에. 이야, 예쁘다. 그쵸? 그쵸? 그래서 옥상에 있는 닭이들 보여드렸는데. 이야, 진짜 새꺼운. 너무 대박이다. 아니다. 아침 일찍 올라와서 옥상 가입을 때 어떻게 옮겨야지, 라고 고민하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오늘도 너무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한풍 구경하세요. 하하하. 고마워, 한편 일찍 올라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